인천시가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0.9%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가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료전지 수송용 요금을 메가줄당 0.0547원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. 이에 시는 대중교통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송용 요금은 동결하고 연료전지 요금만 메가줄당 0.0547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서민경제와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용 기본요금과 모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며 올해 인천시 도시가스 평균 소매 공급 비용은 0.9% 인상해 인상폭을 최소화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